A.J.B.B.Y. A.J.B.B.Y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희 남매가 7년 전에 여기 살았었는데 집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? 저희가 11남매거든요.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야, 나 키 컸네. 아이씨, 나 국민학교 때 진아랑 역에서 아이가? 은하! 여기가 우리 안방이었거든요. 여기가 우리 안방이었거든요. 여기서 11남매가 잤어요. 야, 엄마 아빠 왜 빼? 미안. 저희 집이 대박이 나가지고 경기도에 넓은 집도 샀거든요. 이제 5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이게 왜 미다지인지 알아요? 3년 전 3년 전 2년 전 3년 전 3년 전 2년 전 3년 전 아저씨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들어와요